시작된다. 끝나지 않아서 우리 런닝매너스는 어떻게 살아나. 저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바보는 말과 평강공주 옛날 옛날 런닝국에 여섯 명의 온다리를 살았어요. 당신들은 바보 온다리입니다. 이거 봐 내가 오프닝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이런 거야. 방금 있으니까 바로 바보 온다리 되잖아. 너 때문에 바보 온다리지 나 때문에 바보 온다리니.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놀러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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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앞에 안 보여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금 안 보여요. 아 이거 됐어? 안 보여요. 야 이 강수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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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괜찮아? 노란 개 같은 거라고 해.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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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냈어요. 아 형 왜그래요? 아 형 왜그래요? 아 형 왜그래요? 아 형 왜그래요? 5만 40. 4 2. 3경. 5만 40. 3경. 7. 돼지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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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아 정말. 뭐야 누리야. 이런 진짜 바보들. 뭐야 누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런 진짜 바보들. 형 바보처럼 보이지 마. 멋있게 보이잖아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보들. 우리 진짜 바보들. 사랑해. 이 아가씨.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생겼죠.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가는 친구들이야. 한국말 찾고. 우리 공부 많이 가는 친구들이야. 어디서 지금. 나 누단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아가씨 정말. 아 설마 우리 지금 데려가 온 건 아니죠 지금. 제가요. 저 평강 공주에요. 평강이요? 저 평강 공주에요. 참 나 참. 야 야. 평강 공주님. 세상에 받아주세요. 얘들아. 사랑합니다. 나 바보야. 나 바보라고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바보 아니에요. 저희는 바보 아니에요. 저희는 바보 아니에요. 사실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저희들. 네. 어떻게 오늘. 나 오늘 바보 온달하고 결혼하려고. 아 저쪽에 그 있던데. 저쪽에. 이 쪽에. 이 쪽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하려고. 아 진짜 진짜. 저희들은 근데 바보가 아니죠.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 나이에. 감사합니다. 참. 20대 때도 공주한다. 너무 기분 좋대요. 여름에는 또 참치로 하려고. 지금 누나가. 지금 누나가. 지금 누나가. 지금 누나가. 아 진짜. 아 진짜. 옷이 좀 헐렁나시네요. 지금. 막 일부러 크게 했어. 자. 좋아. 아 가시는 거예요? 아 정말? 어.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갈래? 아니. 같이 갈래? 네? 언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또 지훈이랑 셋이 잠깐 뭐 얘기할 게 있어서. 대본달 입은 되려면은. 이제 머리가 약간 가능성이 있는 애가 괜찮아. 네. 광수는 아직. 그러면. 하여튼 내가 다시 올게.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무슨 뭐 여왕벌 뭐 공주 레이스 들어가는 거에는 무조건 사인 누나가 오게 돼 있다니. 그쵸? 그쵸? 유리다. 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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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무서워 누가 그랬어.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유이 보고 싶다. 유이 보고 싶다. 유이 보고 싶다. 보고 싶었어요. 유이 보고 싶다. 유이 보고 싶다. 유이 보고 싶다. 다른 데가 가지고 싶다. 여기 왔으면 좋지요. 다른 데 가고 싶어. 유이 온다고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 여기 무슨 촬영 있어 갖고 잠깐 이렇게 한 거거든. 아 진짜요? 유이하고 우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평강궁지입니다. 경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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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발 유기 보고싶다 너 보고싶다 저래? 유기 보고싶다 왜 옷 가져가려고?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누구는 콜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갖다주면 안 돼 갖다주면 안 돼요 어딜 가져가 경환아 나 경환아 잡아 자 이거 안 돼 왔네 왔어 야 여기가 힘차게 밀어 세 차례 하나야 나 왜 안 오지? 양심사 우리가 갈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아니 우리 아니 형 아니 진짜 시간이 형 어디세요? 강수 형 거고 내 거 어딨어? 내 거 어딨어? 아이 좋아 형 빨리 줘 아이 지발 아 내 형 괜찮아 아 내라 형 나 시간이 진짜 없어요 내가 여기 봐봐 됐어 빨리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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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러면 나도 시간이 가는데 아 잠깐만 이러면 나도 시간이 가는데 나 옷 어디 어? 줘 줘 줘 어디서 못 갖고 가게 누가? 재석 오빠 어? 재석이 형이? 재석이 형이? 재석이 형 왜 그래? 야 재석이 형 저거 하려고 런닝맨 하는 거야 떼돌이 형 진짜 너 놀리려고 아니 강수가 얻길 없나 보다 시간이 나 옷 아 오케이 진짜 야 저거 들고 다니게? 뭐야 아 재석이 거 숨기려고 숨기려고 아유 시작부터 또 들었구만 아 저 형 왜 저래 진짜 이 형 어디 갔어?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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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는구나 아 육주까지 하셨구나 아 광수 아 너무 웃긴다 아 이게 왜 또 여기 앉았어 야 니 자리 지가 온 게 어떡하지? 자기가 지 자리 치웠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딴 짓을 하니 광수야 야 그냥 광수로 됐잖아 참 몰입을 참 쟤도 참 런링맨 좋아해요 쟤도 참 런링맨 좋아해요 진짜 2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 사랑하는 거 같아 제발 매주 촬영해요 너무너무 좋아해 런링맨 진짜 좋아하네 하나야 거꾸로 입었다 시작된다 끝나지 않는 싸움 아 둘이 런링맨을 쓰면 어떻게 살아나 둘이 저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저 표정 봐라 표정 표정 야 감전될 거 같은데 그리고 기절해도 참 재미있을 거야 그러니까 왜 둘이 저렇게 하니 왜 저걸 왜 했을까 나 저걸 한 이유를 모르겠네 아 그리고 쟤도 웃긴 게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언제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쟤도 형이 아이 저 진짜 이걸 왜 하지 이거를 왜 뒤집었을까 1초라도 더 벌라고 아 결국에 지가 시간 더 까먹잖아 그렇죠 지 캐릭터니까 잘 지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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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잡이 아니야 대잡이 대잡이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해탈으로 떠오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왜 저걸 왜 올릴까 저걸 올리는 거 이유는 모르겠네 저걸 왜 올렸을까 저 미안하지만 둘이 따로 대본이 있어요 과연 이거는 모르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indic 아 없어요 아 제세경이 시간이 좀 많나 본데 어 많은가 봐 오빠 여유 힘드네 어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는 거야 강수기 시간이 좀 없구나 강수 donde거같기 떼 없어 하하하하 당연히 사은데 없는 go enter 강수 aka 남 일들은 심판 아니야 오빠?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지목 토크 할 시간이 어딨어. 그건 우리 얘기야. 토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건 왔다. 아무튼 저 형 선 넘는데 문제가 되니까. 가시죠 형님.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가보든가.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가보든가. 가시죠. 왜 저 형 저럴 줄 알았어요. 이거 젊은 사람이. 옆에서 죽이는 사람 없어서. 그래도 저 광수가 혼자 이렇게 따는데. 아 형 고맙습니다 형. 아 진짜. 형 고마워요 형. 동서 이거 좀 잡아. 동서 이거 좀 잡아. 짬뽕. 짬뽕. 섬리 나는 진짜 안 들었어. 나 진짜 안 들었어. 나 진짜 안 들었어. 아 얇는다 진짜. 어때 잼이. 니가 막혀. 야. 너는 진짜 문제가 많아.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너는. 가. 가. 나 그냥 형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막 대는 일이 없어. 너 때문에 대는 일이 없어. 나 형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형 가문이 없냐. 아 나 정말 진짜. 아 열방이. 습니다. 가 가.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 저의 탈환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저 시청자 한 분께서. 네. 우리 광수 씨에게. 네. 액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액션 메시지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네. 시청자. 보내주신 메시지를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저 시청자께서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우리 그 광수 씨와 또 알콩달콩한 핑크핀 사랑을 보셨던 우리 지은 씨가. 네. 보내주신 메시지를 제가 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지은이가 저한테. 네. 지은 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지은아 잘 먹었다. 자. 네. 이번 타임에 또 누군가요. 네. 맨 앞에 만났던. 아시죠. 아 승현이. 네 승현 씨. 승현 씨가 보내주신 액션 메시지.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넌 내가 이 상담도 하면서 왜 이러는 거니. 자 그럼 그리도 감옥으로 가볼까요. 네. 자 렛츠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세요.